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문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두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두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우선순위 강단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또 단임 목사님과 강단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강단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강단 말씀 안에 본부의 흐름도 있고요 강단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응답받고 또 평생 살아갈 하나님의 응답 위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또 기도와 전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자세라고 봐요 이 보금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영적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요 많은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바르지 않은 영적 자세에서는 이 전도 전략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강단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겠나 이 영적 자세를 가질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단임 목사님의 그 영적 자세를 항상 돈 받고 싶습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파나마 전도집회를 또 다녀오셨죠 그리고 새벽에 도착하셔서 또 강단에 쓰셨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영적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하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딱 선포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그러나 그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런 영적 자세를 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생동감이 다른 생동감 넘치는 그런 인생을 매일 매주 살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요 저 단임 목사님의 영적 자세 나의 영적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서론 말씀을 통해서도요 파나마 중남미에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신앙생활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말씀하셨죠 물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 필요하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물질 들어가고요 움직여도 물질이 들어가고요 원네스 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사모직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38절 보니까요 이르데 이르시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사미 하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전도, 선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 어떻게 됩니까 증인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억지로 전도하려고 말하려고 하면요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등전 1장 8절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증인이 되어지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세에 달려있어요 이 강단 말씀이 나의 것이라는 영적인 자세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이 되리라는 영적인 자세 그러면요 하나님 뭐 주십니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 그럼 어디 가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소한 기도 전부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다음에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요 아 내가 예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우울했고 힘이 빠졌고 좌절했는데 이제 내 인생이 달라졌다 강단 말씀이 나를 살리고 사역자의 달합방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났다 이걸 체험하면요 우린 뭐가 됩니까 할 말이 생겨요 할 말이 있으면요 저는 아무리 전도에 자신이 없어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도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도의 응답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동감을 넘치면 할 말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되어지는 전도 전도는 정합적 축복이다 그 응답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입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신 분이세요 전날 안식일이죠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굉장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또 치유하셨고요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시고 몰려오고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자세예요 자세, 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살근 너무 중요한 게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뭐 하셨죠? 그 전날 밤,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냥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직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명을 지시기 전에 뭐 하셨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기도는요 습관이에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생겨요 발등이 불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연히 문제와 사건이면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계속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고 응답이 넘쳐도 습관에 따라 항상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영적인 서밋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습관은요 매일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도를 한다 매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 깊은 소통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매일이에요 횟수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금 바로 자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일정이 있어요 그래도 단 5분만이라도 기도하고 자겠다 이 습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육의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것을 미리 해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하는 사람과 여러 번 하는 사람은요 천지차이에요 내가 이걸 여러 번 해봤다 오늘 내가 이걸 처음 해본다 그건 천지차이에요 우리는 모든 게 새롭지 않습니까 항상 새로운 문제와 사건 그 상황과 결정을 우리가 맞닥뜨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미리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보고 드리면요 우리가 미리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 주십니까 아 이 중요한 만남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직장에서도 사업 현장에서도 사역 현장에서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또 적용 좀 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모닝콜 울린다 뭐부터 한다고요 삼오직을 다섯 번 선포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주만 자고 일어나자마자 비몽상태 비몽사몽이잖아요 그 가운데 삼오직을 선포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또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를 포함한 예언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주무시기 전에 기도로 먼저 우리가 습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몸과 육신과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삼오직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아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전두에 올인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아침 일찍부터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두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두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 이유를 모르고 옵니다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병이 고침 받는다니까 내 발등에 불 끄기 위해서 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경제 축복 받기 위해서 옵니다 물론 응답하시죠 물론 경제도 축복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온 본질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이 오신 핵심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로요 세 가지 근본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 문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조주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병도 고쳐주죠 말씀 사역도 하죠 말씀도 가르치죠 근데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게 전도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인 1조 3운동입니다 왜 3인 1조 3운동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작은 그룹으로 계속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구역이 있는 거고요 순이 있는 겁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요 와 교회 참 좋다 와 사람들 인상 좋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왜 3인 1조 사역을 해야 됩니까 작은 교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누가 예배 드리고 갔는지 모르면 우리 안 되지 않습니까 교구로 들어오고 지역으로 들어오고 구역으로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말씀은 전달해주는 그런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3인 1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이 안 들으면 말씀으로 끌어주고요 연락해주고요 문제가 있으면 중복위도 해주고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보금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새가족들이 정착이 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부분이겠죠 고륙전도 팀도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위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불신 부모님을 전도하는 게 많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고륙전도를 통해서 뭐 하죠 고륙전도 팀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명단을 내면요 아 이 중직자분의 이 우리 성도님의 이 가문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고륙전도 팀이 함께 중복 기도하면서 적절한 시간표를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 예원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가문 보고마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쏟아지겠구나 그런 응답이 우리 예원교회에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선교 잡지 이야기 하셨죠 사탄의 유일한 덕에 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실함이 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나가게 하는 성실함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원내서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성실함 또 교인들이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침묵하게 만드는 성실함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뭐하게 됩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말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메시지가 있으면 됩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있고요 교육자만 메시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아 하나님 기도로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날마다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영육의 상태가 새로워집니다 저는 오늘도 생동감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고요 누군가 문제와 상담을 받으러 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체험한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죠 이 강단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또 영적인 본질을 국회에 붙잡는 우리 영혼의 성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